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외과 요원을 개원하고 있는 전문의 경력 27년차의 박현성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이 꺼져 있다고 앞광대가 밋밋하다고 하여 팔자필러 앞볼필러를 맞으면 도리어 예쁜 얼굴이 망가지는 얼굴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례자의 질문입니다. 저는 얼굴형은 달걀형인데 약간 얼굴이 중안부가 긴 편이고 턱이 엄청 짧아요 주주 근데 팔자주름 부분이랑 앞광대 부분이 꺼진 편인데 여기에 필러를 맞으면 이뻐질까요? 밋밋하고 꺼져있는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앞볼은 필러를 안맞는게 나은가요? 팔자는 꺼짐이 스트레스라서 꼭 맞으려구요 하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박현성외과에서의 관상수술법은 눈 크게 코열상하고 얼굴 브이라인으로 획일적으로 만드는 강남의 성형수술이 아닌 각자 얼굴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므로 이분 얼굴의 장점이 되는 부분과 단점이 되는 부분을 먼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분의 얼굴형은 완벽한 계란형이시고 얼굴을 상중하로 3등분을 하였을때 정확히 33%씩 맞아떨어지는 얼굴 비율입니다. 처음에 보았을때 턱이 작은줄 알았는데 하암면분은 딱 33%이네요. 눈 코 입 이목구비 비율로 들어가보면 비교적 이 라인들이 딱딱 맞는 얼굴인데 눈이 작은 동양인의 경우 보통 눈 앞머리 사이에 보라색 화살표 미간거리가 크고 눈이 작은데 이분의 경우 얼굴이 작고 쌍꺼풀이 크지 않음에도 눈이 큰 편이라 비율이 잘 맞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눈의 크기를 인식하는 데에서 짚고 넘어가면 유익한 부분은 실제 이분의 눈이 터져있는 구멍 이를 성형외과적으로는 안검열, 팔페브랄 피셔라고 하는데 이는 여기 녹색의 원 부분입니다만 이 쌍꺼풀 라인으로 인하여 눈이 까만 타원 정도로 크게 보이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즉 쌍꺼풀을 하게 되면 눈알 자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쌍꺼풀 라인으로 인해 눈이 커져 보이는 것입니다. 눈이 뚫린 구멍 자체를 크게 하는 성형수술이 일명 눈매교정술이라고 하는데 이는 눈썹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눈이 답답하고 사납게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도 여러 번 말씀드렸더랬습니다. 이분에게서 또 한 가지 감탄스러운 사항은 원래 눈의 가로길이는 하얀 화살표 길이였습니다만 화장술로 이렇게 길게 함으로써 눈이 시원해 보이고 얼굴 비율까지 맞출 수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분의 콧볼 가로길이는 두 눈 사이 거리에 쏙 들어가는 예쁜 비율입니다만 그에 비하여 입술 가로길이는 미간 사이 길이나 콧볼 폭에 비해서 약간은 짧은 비율입니다. 이렇게 이분이 입술 가로길이가 짧은 이유는 첫째로 이분의 잇몸뼈가 약간 튀어나온 돌출립 때문이며 둘째로는 두 눈과 입까지의 삼각형을 그어보았을 때 중안부가 긴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온라인 질문으로 입술 가로길이 확장 수술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는 이렇게 왜 입술 가로길이가 짧은지에 대해서 진단이 나와야 치료법이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 파란 삼각형과 노란 원에서 이 여성분이 팔자 필러나 앞광대 필러를 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돌출립이 있는 경우 팔자 주름이 꺼져 있다고 하여 필러를 주사하면 인중이 길어지고 콧볼이 퍼지면서 흡사 원숭이 얼굴형이 됩니다. 또한 이렇게 두 눈과 입을 잇는 삼각형이 길쭉한 중안부 긴 얼굴형은 기본적으로 빨간 점선 사각형의 중안면부 골격이 크고 노란 점선 사각형의 하안면부 골격이 작은데 앞볼 필러로 중간 부분의 얼굴이 더 커지게 되면 중안부가 더 길어 보이고 커져 보여서 성형한 얼굴 비율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얼굴 비율은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자분은 팔자가 꺼진 편이고 앞볼이 이렇게 밑면 앞 편이라 이 꺼진 부분들을 이렇게 다 도톰하게 필러로 채워주면 예뻐질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요. 성형수술이 눈이 커지고 코가 이렇게 갸름해지고 얼굴이 V라인이 되면 예뻐질 것이라고 상상합니다만 현실은 대부분 성형괴물형 얼굴이 되듯이 각자 얼굴형에 따라 부작용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이걸 하면 예쁘겠다고 절대 자가진단하시지 마시고 시술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 성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아보고 또한 본인 스스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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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